지금 6시내 고향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프닝 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오징어 잡으러 갑니다 4 자 오프닝 예 오프닝 땁니다 예 거물 거두로 가기 전에 지금 오프닝 예 예 6시내 고향 입니다 6시내 고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허가씨 유튜브로 갑니다 오늘 그렇게 잘생긴 친구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친구가 누구야? 오프닝 따고 있습니다 오프닝 아니 역당 크면 3개 잖아요 그러면 3개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6시내 고향 지금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 출발합니다 지금 예 오징어 잡으러 나갑니다 네 촬영팀 네 차경팀들입니다 6시 내고향 방송 방송 나갑니다 방송 자 지금 건물 걷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노을파드가 조금 있습니다 네 와 이따가 물을 멈추는 것 같다 우와 우와 오징어 찾고 있습니다 이거 고기 다 끊어 내면 밑에 또 오징어 나와요 오징어 찾아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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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하취 저희도 지금 해양합니다. 배대고 있습니다. 6시 되고야 지금 찰려중입니다. 찰려중입니다. 자, 이제 고기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아 아 예 아 2 우리 2 오늘 조업하는 인자 마지막 선전하는게 자 이제 고기 선전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촬영입니다 고기 선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경매 경매하면 오늘 일정은 끝납니다 네 우리 아니 피디님 그림이 너무 아름답네요 딱 찍어보니까 지금 네 뭐라구요 그림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이 모습이 여기 여기 선별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다가가지고 입찰해요 4시 반 되면 경매사하고 주민인들 오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시집합니다 고기 선전하고 고기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 선전하고 고기 선전하고 고기 선전하고 여기 있으니까 해가지고 고기가 고기 그 물속에 산소 산소를 발생시키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살려가 입찰 보는거다 이렇게 저 지금 다 저거잖아 아까 뭐 강어 그 다음에 방어 이런거 있지 그런거는 다 하루를 입찰하는거 이러면 이제 물이 물이 이렇게 막 쏘거든 밑으로 가면은 밑에 물에 기포가 발생하는게 수압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하는게 그렇지 수압 그리고 저기 넘치지 말라고 그리고 고기를 살려서 경매를 보는거하고 이 죽었는 선호를 경매 보는거하고 고기값 차이가 한 4배 가까이 난다 그래 오징어 찾아 산말리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리포터 리포터님께서 지금 오징어 찾아 산말리 하고 있습니다 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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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에는 정말 아름다움을 받게 해보세요 네, 16시 내고양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 어디서 찾고 있어요? 한 4시 됐죠? 아니, 근데 아까 엄청 대형농자로 한 4여섯 번 썼는데 아, 쟤가 말고 가보지도 말고, 사로징어 주축한다 아, 우리 좀 안 끓인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래요 아멘 아니요 둘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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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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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고! 수고기 많다! 야, 성격이 굉장히 유쾌하다. 리포트. 아, 예. 좋아요. 그렇잖아. 근데 작가도 괜찮다 하더라고. 아, 잘하네. 작가도 부서 부서. 오케이. 자, 이 처... 형님, 이 처우 다 하루만 위판 보는 겁니까? 아, 이거 이제 요거만. 아, 요거만이네. 너무 맛있어. 형님, 이거 전화 아닙니까? 맞지? 전화 새끼. 네. 형님, 이거만 더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 와, 맛있지? 어, 요거 막 틀어먹으면 되거든. 이거는 채꽃이 막 틀어먹으면 되잖아. 네. 엄청 맛있잖아요. 고쌍하게. 이거 사람 사는 거예요? 네. 이거만, 이거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왜 물 트는지 알아요? 이거? 왜 물 트는지 알아요, 이거? 털아서, 털아서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물 트에 기포가 발생하잖아요. 밑에 이제 산소가 산소가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가 살려서 살려서 군매를 그러니까 살린거 하고 죽었는거 하고 형님 맞지? 가까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어예요? 네 청어에요? 네 청어와 하루 하루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루로 먹는거 하고 죽었는거 먹는거 하고 또 맛이 달라 전어 요것도 진짜 꼬시하고 맛있어요 전어 아무렇지도 않은거 같은데 이 방송 오늘 되게 좋은거 같애 이거 올리면 진짜 이런 내용 이런거 너무 좋은거 같애 전어 가지고 가라 아 이거 형님? 응 요거 새콜스로 맛있어 아 반탄데 형님? 응 형님 어제 오징어 좀 나왔어요? 오징어가 많이 안나오죠? 안 나오죠? 응 오징어가 갑자기 죽었어 그때 내가 왔을때는 좀 나왔는데 맞지? 네 갑자기 오징어가 그러나 오징어가 어디있을 수 있네? 오징어 오징어 아직 오징어 찾고 있네 아직 오징어 찾고 있네 오징어 왔어요? 네 오징어 왔어요? 이따 저거 전어 갖고 가자 네 네 니 좋아하지? 억수로 맛있다 저거 오징어 없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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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짐 깔아져 있어서 깔아져 picking 깔아져라구요 이게 청어 다 덜어내면 밑에 깔아져있어 오징어 네 네 갈창읍이다 할창읍 에 니가 6시내 고향消 famili safely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이 기분 좋다 아 예 회원님 어서오세요 예 자 지금 6시 내고양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기 찰령 감독님 예 저기 에 피디님 저 저분은 유명합니다 예 저분은 그 다 졌습니다 졌습니다 하는 분 있죠 예 그 뭐지 에 대 유명합니다 예 아무튼 자 지금 예 6시 내고양 에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와 저 사람 터뜨린 거 보이시죠 거고양 에 방송에서 예술이 어머나 아 우와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디? 어디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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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군대님이 오징어만 지하당 지하당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한지 모르겠어요 와 이렇게 지한지는 몰랐어요 와 그래도 웬만에 나왔네요 그래도 아니 여러분들 아니 청원을 청원을 이렇게 이 중에서 딱 두 마리 두 마리 나왔습니다 오 저... 아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네 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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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х 하하하 하하하 뭔가 여보 neben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징어 5마리 5마리나 동생 동생 성격 되게 좋던데 종이 다른데 도라zelf 오징어 있어요? 동생 오징어 몇마리 있는데? 어 두 마리 어 두 마리 두 마리 불을ậ고 어! 땄다 bewe져! 오징어 여기여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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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줘 봐 나와라! 이야! 우와! 우와! 어디? 어디가 잡았어? 어디가? 한 마리 엿듣칩니다? 사장님, 이 안에 들어가도 돼요? 사장님, 이 안에 들어가도 돼요? 아니, 들어갈까요? 오징어 어딨어? 우와! 우와! 오징어야! 진짜 반갑다! 살려야돼! 안가야돼! 여기! 바닥에 있다!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가운데 바닥에 있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저희도 있어! 약간 개맹해! 이쁘다! 야, 오징어 여기! 오징어 한 마리! 자, 스포! 여기! 자세히 봐야 이쁘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와! 두 마리! 여기 있다! 2마리 어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어 또 있어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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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근데 오징어 이렇게 잡는거 맞아요? 원래 원래 오징어 이렇게 잡는거에요? 감독님 감독님 여기 불 좀 비춰주세요 오징어들 오징어들 다섯마리 잡아야지 오징어 얘기할거 아니야 아직 삼신거에요 지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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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한번 끊을까요? 일단 열려볼까요? 뭐야 제가 한번 4,5마리 잡아봅시다 이제 차려볼게요 어어 이 안에 들어갈꺼야? 우와 강의 진짜 크네 장난아이네 이래보니까 3마리를 할수있겠어요? 대표님 3마리 4마리 3마리 2마리 3마리 5마리 2마리 4마리 3마리 4마리 3마리 5마리 4마리 오징어 고춧가루 그래도 다섯마리를 갖고와야 돼 한마리 샌더먹고 한마리 더 하고 그게 창오징어라고 진짜 맛있는 거야 저거요? 네 창오징어 창? 창오징어 아 창... 창오징어 내 말이야 그러면 죽은 거 아니야? 네 피니님! 익은 오징어 가해 가해 죽은 거야 오늘 오징어 왔는데 다른 거 못 먹어 허예고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네 금방 먹을 수 있어 한 마리만 더 잠시만요 또 다른 거 맞으니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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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